이제 오나? 이거 선우열 씨가 한 거예요? 자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.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도 꽃피울 수 있듯이 자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.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? 선우열 씨 인간 될 수 있는 방법. 죽은 나무에 꽃도 피는데 뱀파이어가 인간 못 때리라는 법 없잖아요. 있으면 얘기해줘요. 내가 도와줄게요. 사랑해줘. 사랑해줘.